부탁좀 드립니다. 진짜 힘들게 방송했습니다. 다음파제 정말로 다음파 천명 방송하다가 추천피디 잘려서 막 10명 이랬어 나 뭐죠? 어? 와 미친! 와 개복원님 고맙습니다. 아아아아악 매니저야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. 아아아아악 아니 야 아니 근데 갑자기 얘가 수산노을을 왜 쓰지? 아니 눈 두개를 얻었는데? 오 이거 진짜 당황스럽네? 어 와 이걸 뭘 야 미치겠네 이제는 와 이걸 아니 도대체 작가가 카카시를 얼마나 좋아하는거지? 이건 진짜 정말 그냥 체력이 달긴 하십니까? 응 좋았어 좋았어 야 차라리 이게 나 이게 훨씬 빨리다네 어 이게 훨씬 빨리다너 어 왜 갑자기 근접 근접으로 시점이 바뀌죠 왜이러죠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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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3D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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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마무리다 아 미친 어 빡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어 됐어 후 제가 손님이 그냥 만화 경사로는 뭐 한계지 뭐 자폭하는거 아냐? 주체를 그 뭐야 자기야 제어를 못해가지고 미소옥 아냐 미소옥 원래 보라색이 미소옥이잖아